안녕하세요 영희입니다 오늘 먹을 것은 요플레 토핑과 꼬북칩 초코파이 카스타드입니다 잘 먹겠습니다 너무 맛있어요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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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엔 이 탕수육을 제거해주세요 아삭한 맛 몇가지 정도는 이쁘다 응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첫 입에 한입 그리고 치즈가 더 맛있어. 치즈가 더 맛있어. 치즈가 더 맛있어. 초콜릿 오늘 영상은 오징어의 소스에 오징어의 맛입니다. 너무 맛있어요 이 소스는 오징어의 솥비맛입니다. 이 소스는 음색으로 이 소스에 오징어의 맛입니다. 여러분의 소스에 오징어의 소스에 오징어의 맛을 맛볼 수 있어요. 이건 앙버터맛 초코파이에요 칼칼칼한 치킨 칼칼칼 ær 이 요플레랑 꼬부침이랑 정말 어울려요 양념이 잘어울려요 삼겹살 마지막에 깻잎 앙금이 미세하게 들어있어가지고 맛이 조금 연해요. 이렇게 쿠키 크롬을 먹어볼게요. 이렇게 쿠키 크롬을 먹어볼게요. 앙금이 미세하게 들어있어가지고 맛이 조금 연해요. 이렇게 쿠키 크롬을 먹어볼게요. 이번엔 영화같이 설탕이 들어가네요. 굉장히 맛있어요! 너무 사랑합니다. 실은 반죽이에요. 이 부분은 진짜 맛있겠다. 이것은 과자와 함께하는 뼈가 있어요 곱창이 과자와 함께 2007년에该한 뼈가 persons에 뼈지 마세요 고기가 너무 좋아요 뼈는 새콤달콤하고 맛있는데요 매콤하고 달콤해요 너무 맛있어요 소금이 잘 먹었어요 초콜릿 초콜릿 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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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콤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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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콤해요 저는 엄청 매콤해서 맛있네요 너무 맛있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꼬북칩 꼬북칩이랑 진짜 너무 맛있어요 아... 헤헤 낙지 꼬북칩 Mango 히히 저는 매콤한 마요네즈가 정말 맛있어요 매콤한 마요네즈 매콤한 마요네즈 고추냉이가 정말 맛있네요 매콤하고 마사지 고추냉이를 먹었습니다 고추냉이를 먹었어요 지금은 고추냉이를 먹다가 초콜릿 짠 짠 아삭 매콤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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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무지 잘 먹었습니다